안 되면 진짜 운전 잘 부탁해요. 아이 잘 마셔. 아니 나 운전 잘 부탁한다고 말한지 1초로 쉬프트 눌러 쉬프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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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하이 하이 어? 하이 하이 뭐야 마이크 되시네? 하이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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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어디 가실? 찍으면 따라감 오케이 저도 따라감 엥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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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좀 늦었어요? 아우 빠르다 음.. 찰리? 아 찰리? 찰리 님 네? 찰리와 초콜릿 공장 아세요? 어이없어 네 저기요 아니 그냥 아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어이없는 일까지 가야 돼? 아 뻘하게 웃기네 와 나 진짜 나도 어이없어요 님 그래서 초콜릿 공장 아세요 님? 네네네 아 저도 안다고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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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만약에 이거 여기서 먼저 죽잖아 그럼 님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나오는 우파루파예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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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통에다가 애벌레 빻아서 먹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절대 안 죽죠 안 죽을만 했는데 사람이 없네 아 죽을 수가 없네 진짜 아쉽네 딱 보여줄라 했는데 아 진짜로 나도 보여줄라 했는데 이야 이 판자 파우스 딱 나와가지고 요거 내가 이렇게 어 보여줄라 아쉽다 이야 화끈하다 야 어우 진짜로 이야 멋있다 멋있다 도대체 뭐 아 어이없어 근데 그거 부캐예요? 레벨 24억 년대인데 네 네 네 부캐 아 부캐? 그럼 본캐는 레벨 몇이에요? 500 500 아 진짜요? 네 아 근데 못해요 그래요? 네 네 뭐야 어떻게 보여줄 거였어요 그럼 아 딱 보여줄라 했는데 그래도 아 어이없어 진짜 보여주긴 할게요 뭐라도 오케이 오케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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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? 그럼 이거 필요? 뭐 뭐 뭐요? 배낭 1 가방 아이씨 짜증나 아 진짜 저건 있어요 아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님 얘기해봐요 내가 찾아줄게 뭐가 필요해요 저 큐비 없어요 큐비요 뭐야 그건 나도 없어요 님 뭐야 당연히 없는 걸 물어보고 있어 뭐야 찾아주네 뭐야 알겠어 알겠어 찾아줄게 삐지지 마요 어 내가 찾아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님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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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조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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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왜 자꾸 이상한 거 찾았지 아 진짜 찾아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찾아줄게 잠깐만요 진짜 찾아줄게 잠깐만요 진짜 마지막으로 믿어볼게요 오케이 아 님 이거는 진짜 피로할걸요 님 뭐예요 뭐예요 이거 아 저 있어요 이미 와 님 파밍 진짜 잘한다 파밍 하긴 했어요 자기장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가야되네 개 뛰어야겠네 그니까 살리게 잘해요 님 아 잘해요 잘해요 님 백초에 몇 몇 몇 백초 아 백초래 백초 래 백미터 몇 초 뛰어요 오초컷 오초컷 가능 가능 오초? 이거는 뭐 우사인 볼트가 와가지고 그냥 뭐 악수하고 막 뺨도 때리고 막 그러겠는데 그냥 뺨 쏴대기 난리지 다른 칸에 요요요요요 아 오케이 오케이 땡기 땡기 자 오빠야 물어 물어 아 오케이 오케이 님 닉네 오빠야라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요 뭐야 아니 아니 아 그럼 알려줘요 뭐라고 읽어요 님 대체 어딜 보고 그렇게 나와요 오 에이치 뽀 와이 오빠야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아닌데요 에뽀야 맞아요 에뽀 아니요 그럼 뭐라 읽어요 그냥 의미가 없는데 딱히 그래요 아 님 못 믿겠는데 아 못 믿겠는데 한 번만 내려봐 좀 안 돼요 아 아 내가 미안해 아 진짜 한 번만 내려줘요 진짜 내가 보여줄게 있어서 그래 왜왜왜왜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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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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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에랑겔 띵머 와 뭐야 이거 와 멋있다 이거 어 귀엽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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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히잉하프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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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랑 띵망 우는데요 님 레벨 500 맞아요 님 아 내려봐요 님 피 좀 채워봐요 피 좀 채워봐요 님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가 왜 이렇게 쫄었나 이게 온전인 걸 보니 이게 베린이네 레벨 500이 웬만이야 하하하하 베린이네 하하하하 아 딱 걸렸네 하하하하 아니 하하하하 아이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하냐고 하하하하 아 서치스러워 하하하하 아 아 부끄러워 어 팔 가게 사 봐요 아 아 뭐 하냐 피 다시 치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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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호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갈라 자 하하하하 에 하하하하 하하하 웥음 ossa vap 하하하하 왜 이래? 진짜 부탁할게 진짜 님 님 어 이거 내려지지도 않는데? 왜 이래? 잠시만 님 내려져요? 됐다 됐어 됐어 어 나 안 내려지는데? 나 띵마랑 합체했는데 님 세워봐 줄래요? 나 안 내려져 아 배 아파 아니 이거 왜 안 내려지냐 님 저 좀 죽여줄래요 혹시 주먹으로? 나 안 내려? 나 이거 나 이러고 가 나 죽는다 뭐해요 님? 나 타 있는데? 나 타 있는데? 미치겠네 여기서 가 아 진짜 안 내려져 원래 오토바이 뒤집어지면 내려져야 돼 뭐야 이거 왜 이래? 어머어머어머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아니 배그 왜 이래? 왜 이래? 님 제발 제발 아 진짜 배 아파 아 님 진짜 나 죽어 아 나 진짜 부탁할게 아 님 아 님 내려서 나 좀 때려줘 아 이거 뭐야 어 여기 또 달리 이게 뭐야 님 아 나 좀 때려줘 아 나 좀 때려줘 님 아 나 피 피 진짜 조금만 뭐야 왜 이래 뭐 땜에 아픈거지? 내가 때려줘 어 어 됐다 어 어 뭐야 왜 이래 님 자꾸 튀어간다 왜 이래요?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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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저거 띵맛 타지 말자요 나 저거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제 나 쟤랑 한몸이 됐어 안 돼 타면 안 돼 타면 안 된다고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버거기 있다 버거기 있다 이거 타자 이거 이거 왜 타면 됐지? 이걸 또 탄다고? 아 나 진짜 차가 이렇게 멈추어 본 적 처음이야 님 진짜 운전 잘 부탁해요 아이 잘 마셔 아 아 아 아니 나 운전 잘 부탁한다고 말한지 1초봐 아 10분도 눌러 10분도 아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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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은데? 잘하는데? 어 잘하는데? 어 나 내려야돼 내려야돼 나 개피아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아 힘들어 아 우리 걸어가면 안 돼 나 진짜 부탁할게 내가 내가 이거 줄게 나 이거 두 개 줄 테니까 걸어가자 나 진짜 부탁 아 내리라고 아 눈물 아 붕대 붕대점만 감고 아니 여기 무슨 리조트냐고 지금 자기장 밖에서 뭐 하냐고 아 님 가자 이거 먹고 우와 후장이 없는데 후상 후상이 없어? 후상 줄게 후상 줄게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진짜 어 머리 아파 우와 나 배그 4천시간 하면서 이런 적 처음이야 차에서 안 내려줘 아 진짜 핑이 갑자기 뛰어가지고 이게 아 진짜 무섭다 어 어 안 돼 안 돼 오케오케오케오케 뭐야 친구 어딨어 어려운데 뭐야 후니깐 뭐야 아 이럴 거면서 왜 왜 우리 팀 죽여가지고 후니깐 후니깐 아유 이거 오빠 가는 길에 행복하라고 내가 향이나 하나 피워주고 가야겠다 아유 오빠야 짜 짜 아유 씨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어서도 행복하래 오빠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어 뭐야 자기장 자기장 개멘데요 님 어떻게 나 이거 달리다가 죽겠는데 님 저 이거 달리다 죽을 거 같은데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저기다 툭시아이 준비해놨지 하하하하하 아 역시 역시 아 역시 역시 하하하하 아 얘는 안전하긴 해 어 어 얘 얘는 얘는 절대 괜찮아요 이게 보여요 툭시아에 머리 위에 내 왕관 튀어나온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짜증나 이걸 사내 그니까 와 살았다 이걸 사네 그니까 와 어떻게 살았지? 뭐야 죽였다 사람 야 잘한게 잘하는데 뭐야 유효 유효 불타깝다 까비님 까비까비 저 유튜브하는데 업로드해도 될까요 혹시?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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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 님 고마워요 네 재밌었어요 굉장히 쿨하게 가셨네 안녕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내일 또 또 만나요 올해도 글피도 다시 찾아온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준다면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 안녕 glac